창을 맞춰야 되잖아 알겠다 아니 누가 이렇게 낑낑대니? 얘들아 낑낑대지 말고 넌 왜 혼자 떨어져있어 뭐야 너 왜이래? 죽었어? 원래 시작에 한 마리 죽어있나요? 어떡해 우리 애기 게임 시작도 안했는데 죽어있네 이건 뭐야 먹는건가? 얘들아 먹자 안 먹어? 편식하네 내가 먹어야지 가자 얘들아 이렇게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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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었어! 그래 그래 가자! 자 모두 활기 찾았어 얘네 버섯도 먹니? 안 먹겠지? 가자 잘 따라와 조용히 빠르게! 조용히 귀엽다 얘네 여러분들 오로소리가 육식이에요 육식보물 아니잖아 육식이야? 잘 따라오고 있나? 길이 좁으니까 물이 안 다치게 조심조심 잡식이야? 그러면 얘네 버섯도 먹겠네 얘들아 버섯 먹어 지져! 나 따라서 짓는데 지져! 키 같은거 없나? 흡식 키가 따로 있는건 없는거 같네 어 달려! 어 쉬프트 있어 빨리 달리기 달려 달려! 여기있다 먹을거 아 얘들아 느리구나 너네는 느리네 먹을래? 먹을사랑 서로 달라고 자 너 한입 아휴 줘 줘 너 한입 나눠먹어 야! 다 먹었어 나눠먹으라니까 버릇이 없죠 애들이 5년만에 키웠더니 빠를 안되네 짠 애들아 빨리와 빨리 느려 애들이 그렇게 기초체력이 어? 적어서 되겠어? 어디로 가야돼 빨리 안와? 어? 빨리 안와?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가다 왜이래 얘네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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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지? 아 사과 달라고? 사과를 어떻게 줘? 엄마가 뭐 바보니? 아 뭐야 야! 맛있는건 나부터 먹는다 가만있어 어디 이 자식이 버릇없지 어? 어른이 입도 안된걸 따라와 너희 좀 혼나야겠어 빨리 빨리 안와? 선착순 한명 선착순 한명 선착순 한명 빨리 먼저오는 사람 먹는다 이거 먼저오는 애 뻥이야 빨리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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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린 먹을때가 아니다 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말라 여기까지 선착순 한명 자 선착순 자 선착순 배고픔의 화덕님 한개 감사합니다 탱크로파일 감사합니다 자 먹었지? 맛있게 먹었니? 자 자 다음 어디로 가지 일로 가야되나 따라와 자 애들아 많이 먹었지 자 자 먹어 너 많이 먹었다 너 많이 먹었다 너 많이 먹었다 다 먹었니? 아아 다 먹었어 다 먹으면 안되는데 애들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아 큰일났어 아 이거 또 먹을거 있네 여기 그럴줄알고 엄마가 이거 이것도 가져왔단다 이거 먹어 개구리다 새끼야 애들 개구리도 맛있게 먹지 여기 어딨어 어딨어 개같아 결국엔 어떻게 잤지? 안 잡힌다니? 그날 저날 무 어디갔니 무 다 먹었니 설마? 다 먹었어? 아아 진짜 애들 식성도 좋아 자 들어와 자 엄마가 밥을 잘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도 먹고 살아야지 그치? 너넨 입이 다섯개지만 엄마는 하나란다 다 먹었니 자아 나비 나비도 먹을 수 있나? 솔직히 나비는 좀 먹기 그렇죠 가루 묻잖아 입에 어 사과다 사과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과 내가 따줄게 어흑 갔어 너희 사과 좋아하지 얘들아 어디 더 낑낑 대봐 제일 시끄럽게 낑낑대는 애한테 주겠어 너? 너? 비켜봐 여기 내가 먹는 키는 없나? 여기 제가 먹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놓쳤네 아이고 아이고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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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아 아 사과를 놓쳤다 아이고 어쩌지 사과를 놓쳤네 사과를 놓쳤다 그래 잘했어 아 여기 사과가 하나 더 있네 얘들아 너네 다 먹어라 너네 다 먹어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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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지? 먹어 먹어 진짜 다 먹었네 엄마 한입 주지 다 먹었어? 나쁜 애들이 너넨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빨리 따라와 엄마가 회초리 안 들려있는데 안되겠어 왜왜왜 누구야 누가 낑낑대 어? 이런 데서 시끄럽게 하지마 공공장소잖아 낑낑대지 말고 주인이 따라와 집 가면 엄마가 밥 줄게 잘했어? 이게 혼내는건가 엄마가 웃어? 어? 엄마가 밥하는 식모야 어? 자 이거 뭐야 암살하세요 이런 뜻인가? 어? 저기 저기 뭐 있다 그렇지! 엄마가 사냥을 했단다 얘들아 자 이거 먹을래? 그치 잘 먹네 뭐야 애들아 어디가 아 사과 달라고? 얘네 아주 사과 냄새는 기가 막히게 먹어 먹어 내가 많이 따줄게 다 먹일 수 있겠다 자 애들아 가자 어디 주변에 먹을 거 있나 애들 먹이기 힘드네 음 얘들아 조심해 옆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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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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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이거 애들이 색깔이 하얘면 밥을 안먹은건가? 색깔이 하얘지 원래 하얀가? 백인인가? 아잇 누가 있네 자 굶은 애들 좀 먹자 굶은 애들 먹어 그래 먹어 먹어 오우야 파리 다시 다시 색깔이 돌아왔어 그래 너는 미안하지만 원래 이런거 하잖아요 엄마가 막 절벽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살아온 애들 키우잖아 오소리도 그래야지 뭐야 이제는 늑대를 여우를 잡아먹는건가? 액성철님 택하는게 감사합니다 좋아 암살하자 저 한마리면 다섯마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간다 간다아 간다아 야 덤벼 덤벼 튀네 튀어 암살기 아 얘들아 너네 때문에 암살이 안되잖아 조용히 따라와 쭈욱 쭈욱 아 네 너무 뚱뚱해서 다 보여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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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탭 아 야 누구야 누가 찡찡됐어 아 죽여야 되는데 쟤 다 죽여야 되는데 여기 하나 다 죽여야 돼 너네 백스탭 우리 애들 배고파 미안한데 좀 죽어줬으면 좋겠네 아 그래그래 사과먹자 오 두개나있어 야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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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 도망가 옆에 무도있어? 무가 어딨어 없네? 아 저기 여우 어떻게 죽이지 여우 먹으면은 좀 체력 좀 많이 찰거 같은데 저기 무 있다 무 무 먹자 무 아 얘들아 무가 여기 두개나 있네 빨리와 빨리 무 줄게 무 배고픈 애들 너 좀 배고파 보인다 일로와봐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일로와 너 너 먹어 나 말고 너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짖어봐 아 아 진짜 귀엽다 근데 얘 네 짖어봐 내가 지지면 같이 짖는다? 짱귀여워 저 동물 이름이 뭐예요? 호랑이요 빨리 가야겠어 애들 하얘지기 전에 빨리 빨리 가야겠어 뭐야? 오오오! 얘들아! 숨어! 숨어 숨어 잡아먹나? 설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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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가 어어어 들어와 들어와 가자! 가자 빨리 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우와 또 무서워서 살겄나? 아 애들 먹여살리기도 힘든데 지금 밥 먹여야되는데 맥까지 튀어나오고 이렇게 코너를 가해 쪽을 이용해서 어 됐다 음악이 좀 조용해지는데 됐으나 아니네 이때다 뭐야 완전 무서워 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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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 돼 에잇 오우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길이 어디지? 저쪽인가? 저쪽으로 와야되나? 저쪽으로 와야되나? 근데 애들 배고파 죽는거 아냐 이러다가 어 야 애들아 거기 튀어나가면 안되지 에잇 집을 반드시 지킬거란다 여기가 아니야 근데 길이 여기가 아니였어 엄마가 너희 데려갈게 집까지 난 튀어나와 있어도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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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무 긴장된다 아 애들 밥 먹여야되는데 밥 시간 지났는데 내가 자꾸 돌아다녀갖고 빨리와 빨리 빨리 빨리와 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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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아 얘들아 힘들지 우리 걸어가자 이제 아 이제 아이고 불쌍해 하얘졌어 애가 겁에 질려갖고 그래 그래 잘했다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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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이래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졌나보다 다리는 다 괜찮니? 아픈가보네 아픈가보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왜그래 왜 갑자기 뛰는거야 엄마보다 빨리 가지마 위험해 어머어머어머 밥이다 야 와라 미안해 얘들아 오늘도 굶어야겠네 엄마가 밥을 못봤어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찡찡대지마 엄마도 배고프니까 얘들아 겁내지마 엄마보다 빨리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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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전투력을 올려서 같이 싸워야되는데 배고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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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아직 다 덜 얘 얘 얘가 제일 배고픈거 같애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 먹어 그렇지 맛있지? 가자 깜깜해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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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아아 애들 진짜 사냥을 못해 엄마가 알려줬잖아 이렇게 물을 하고 이렇게 애들 어디갔어 얘들아? 엄마 버리고 가니? 안되겠네 애들 조심 조심 발 조심하고 얘들아 잘 걸어와 물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나무가 불안하게 생겼지만 아닐거야 그치 알지 엄마 말 잘 듣고 개구리 나오면 바로 물어 이렇게 알았지? 물어! 이렇게 그래 잘했어 여기 뭐가 있냐 뭐야 이게 처음 보는 과일인데 자 누가 먹을까 이거는 너 너 하얗다 가만있어봐 하얗이 줄게 줄게 가만있어 그치 잘했어 에헤이 얘들아 가만있어 일로와 일로와 이씨 일로와 일로와 정신 못 차리고 하여튼 애들이 겁이 많아서 애들이 이렇게 크면 안된다니까 강하게 키워야되는데 개구리 한 마리 지들 이렇게 못잡고 말야 어 우와 하늘 봐봐 많은 행성들이 떠 있네 별이 아니고 행성들이 떠 있어 신기하다 주변에서 개구리 소리 안들리 시 아 또 쫄았어 아니라니까 얘들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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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지마 일로와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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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줄지마 뭐지? 뭔가 소리가 나긴 나는데 나오기만 해 다 먹어버릴 거니까 지금 애들 배고파서 지금 다 먹어버릴 거니까 나오기만 해 아니 이게 뭐야 알로에야? 자 하야네 세 마리가 하얗네 먹어 먹어 너 말고 나 말고 어어어 먹어 마크가 마크가 이거 맞아 맞아 먹어 개구리가 있나? 개구리다 야 먹을래? 개구리 먹을 줄 아니 너네?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안먹어? 먹어 그렇지 먹어야지 자 이제 한 마리만 배고픈데 야 왜 뛰어 같이 가 같이 당근이다 당근 너 먹어 쟤님 안녕하세요 리액션 해 주시나요? 리액션 해 드릴게요 그럼 요즘 리액션 차려요 요즘 연습 많이 했거든 그쵸? 여러분 그쵸? 튀네 튀었어 먹여야 되는데 잘못 잡았어 몇 개가 가장 혜자 리액션인가요? 저는 모든 게 다 혜자여서 누가 먹을래? 애들 이제 배부른가봐 다 피하네 음식을 버린다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잘못 쪘어 내다 내다 너 말고 먹어 그렇지 아이 뺏어야지 얘들아 잠깐만 나 버리고 가지마 나도 무서워 어디있어? 야 얘들 어디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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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짝아 엄마도 무섭단다 얘들아 같이 가야지 하마터면 엄마가 미아가 될 뻔했네 얘들아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네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다 버리고 도망가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달리기가 안 되니깐 불편해 어? 아빠는 어딨어요 아빠는 어딨어요 두려워 죽었어 오! 뭐야 피온다 얘들아 피온다 우산 챙겨왔니? 안 챙겨왔겠지 그치 그다 안 떠내려가게 조심하고 위로는 못 가나보다 위로 갈려니까 막아버리네 이리로 가야되나 아닐거야 그치 우리 여기는 딱 봐도 아니야 배고픈데 먹고 가자 먹어 야! 먹어 가자 얘들아 여기 길이 아니네 길 어디야? 설마 저기? 아니야 아니야 아닐거야 여긴가 보다 뛰어! 선착순 한명 뛰어 아이 먹을 거 없다 뛰어! 뛰면 준다 야 살고 싶으면 뛰어 선착순 한명 옳지 잘했다 내 먹을 건 딜게 아니야 얘꺼야 아 사과도 있네 야 야야야 떨어지고 먹지마 떨어지고 함부로 먹지마 근데 먹을게 많아서 괜찮은가 아 여기 나와 나와 나오라고 안돼 내가 쥐 잡는 사이에 애들이 먹어버렸어 응 해 먹어 먹어 해 먹어 어디가지? 얘들아 일루와! 가자! 빨리와! 빨리! 제발 얘들아! 안된다! 안된다 얘들아! 어으쓰쓰 아까 여우 두 마리 있지 않았어요? 어 저 앞에 여우 두 마리 있네 여우는 어떻게 잡지? 여우도 한번 먹여보고 싶은데 애들 여우는 잘 먹을 것 같아요 여우 한번 먹으면은 애들이 전투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오고 있지? 한번 사냥을 해보자 어? 왔어? 쭉쭉쭉쭉 아! 겁나 빠르네 옆으로 살짝 지나갔는데 잠입 액션 아! 더러워서 안먹어 당근 먹을래 그냥 얘들아 고기보다 채식이 더 먹으면 좋아 먹어 니가 왜 먹니? 니가 여기 하얀인거 먹어 어허 어허 먹어 버렸어 아아 먹어 또 있다 저기 에이 먹을거 많네 늑대 안먹으면 되겠다 자부자부자 두러먹을까 두러먹을까 두러워 음? 뭐지?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잘못들어갔지? 이제 애들 많이 먹어서 배불러 나도 좀 먹어야 돼 나도 먹을거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귀엽다 야 얘네 젖으니까 막 물을 터내 귀엽지 않아요? 썩어 아니 엄마가 죽으면은 애들은 누가 돌봅니까 애들 엄마가 먼저 살아야 애들도 돌보지 얘네 버릇없는거 봐 이러 이렇게 버릇없이 어? 엄마도 안주고 엄마가 입도 안된걸 먼저 먹으려고 그러면은 자식 교육 못받았다고 우리가 욕먹어요 엄마가 그래 안그래 빨리 뛰어 뛰어! 먹어 어떻게 가지? 얘들아 빨리와 으악! 한마리 어디갔냐? 아닌데? 한마리 잠깐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아냐아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한마리 잠수중이야 에이 비명소리 아니야 알아서 독립한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컸거든요 파도 안으로 내가 또 가면 파도 올거 아니야 아 이게 그거네 이게 이게 아 이게 너무한게 이게 한마리가 희생을 함으로써 포세이돈의 분노를 잠재헌 원래 옛날 그리스로마 신화에도 모르겠는데 제물을 받쳐야 파도가 잠잠해지더라고 가자 또 우리 포세이돈 화낭의 장에 빨리 가자 파도 안풍잖아 봐봐 우린 이제 당당하게 갈 수 있어 얘들아 우리 첫째가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단다 가자 빨리 가자 얘들아 이런데 뒤에 막 내 말이 다 떠내려가면 에? 왜그래 무슨 소리야 알지? 밥 먹자 봐 밥 먹자 봐 엄마 밥 줄게 입이 하나 줄어서 너네 많이 먹을 수 있어 어때 좋지? 그래 먹어 여기서 새소리가 나는데 잘못 들을거야 먹어 자 여기도 있네 먹을게 아직 넘쳐나지 먹어 먹어 안 먹어? 너 말고 너는 색이 찐해 좀 연한 애들이 먹어야지 새소리나는데? 자아 가자 가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봐봐 파도가 안 내려오잖아 이거 얼마나 나이도가 하향 됐어 이제 네 마리만 확실하게 키우면 됩니다 아 아까 다섯 마리가 다 있을 때는 막 파도가 막 불고 막 이래가지고 아 다섯 마리 다 죽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마음을 줄이며 살았는데 지금은 아 이제 아 네 마리가 완전하게 어른처럼 살 수 있겠구나 어른 때까지 내가 잘 키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가면 되는거에요 한 마리는 잠시 포세이돈한테 입양을 보냈습니다 일로 가자 또 반이야? 또 반이야? 뭐야? 오? 나도 모르게 쥐를 잡았다 하하하하하 뭐지? 이게 본능인가? 나온 것도 아닌데 쥐 잡았어 그냥 점프했어 그냥 점프했어 기쩔어 나도 모르게 느껴져서 클릭했는데 잡아버렸어 봐봐 아니야 너 말고 너 너 말 너 너 이 자식이 아니야 얘 얘 하얗잖아 어헤잇 또 말고 얘 뭐하냐? 먹든가 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거야? 아니 이게 또 불이야 물을 지났더니 또 불이 있네 오 오 불이 번진다 얘들아 빨리 와 오 빨리빨리빨리빨리 오 넌 넌 너무 불로 가까이 붙는데 털 탄다 얘들아 구운 당근 좋아하니? 헤헤헤 구운 당근 좋아하니? 구운 당근 좋아하니? 후어어어 잘 따라오고 있는거 맞지 애들? 보이질 않아가지고 으응? 아 뭐 이런데서 매가 나와 큰일났네 어디로 가지? 잠깐만 애들아 잠깐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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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로 올까 어어 야야야야 애들아 들어와 들어와 뭐하는 짓들이야 애들 오 야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큰일났따 이거 한마디 잡혀갈 각인데 잠깐만 오케오케 살았다 아 이거 안되는데 얘들아! 야 안돼! 빨리 빨리 이때야 얘들아 너래 살자 우리 둘째 잡혀갔다 우리 둘째 어떡하니 아이고 우리 둘째 둘째 어떡하니 야 지금 너네 형이 잡혀갔는데 밥이 넘어가니 지금? 기다려 넘어가면 하나 더 줄게 일로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거일수도 있어 이제 매가 안나타나거든요 불 불 불 불 불 빨리! 장난 먹을 시간 없어 빨리와 무빙 하면서 먹어 왜 가만히 있어 먹어 그냥 오라고 오면서 먹으라고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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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마리밖에 안와 빨리와 빨리 어허! 어허!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래도 어? 위아래는 지켜야될거 아니야 길이 어디지? 아 얘들아 우리 여기 죽게 생겼는데 저기다 저기 느려 느려 이거 자아 먹자 배터리 갈고 왔는데 왜 세마리죠? 배터리가 다 달아서 한마리가 작동을 멈췄어요 먹어! 너 맨 앞에 가야네 먹어 좋아 아 솔직히 너네 배부르지 않니? 얘들아 계속 먹어야겠어 좋아와봐 먹자 먹자 버리고 간다 이게 두 마리가 제물로 받쳐지면서 게임이 한층 더 쉬워졌죠 근데 이거 길이 어딘지? 이쪽 길이 아닌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어? 뭐야 잠깐만 내가 엄마가 밥을 못 먹어서 어지러운가봐 길을 잘못 찾네 풀란다 풀라 얘들아 얘들아 탄다 빨리와라 불탄다 불타 아 아유 먹을게 많네 어머어머 저 당근은 페이크야 분명해 저 무도 먹다가 죽을거야 백퍼센트 야 저기 뭐있다 개구리인가? 너 이거 먹고 있어봐 여기 뭐가 있었는데 도망갔네 어? 아 이 돼지들아 저 맛있는거 먹여준다니까 여기 하여튼 좋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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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맛있는거 있잖아 앞에 이번에도 고기를 한번 먹어봐야지 숨어 아 아 이 돼지들 때문에 걸렸어 니네가 자꾸 낑낑대니까 애들이 알아차리고 너는 이런 과일로 만족할 애들이야? 고기 먹어보고 싶지 않아? 어딨어? 안와? 나도 간다? 에헤 에헤 쟤 하얗잖아 너부터 먹어 애들을 강하게 키웠어야 돼 약해 빠져갖고 막 다 잡혀먹잖아 지금 강해질 필요가 있어 그치 애들아? 강해질 필요가 있지 안되네 안되네 아 이 돼지들 좀 그냥 와라 어? 너네 배고프면 내가 앞에서 줄게 너네 배고프면 엄마도 잡아먹을 기세야 빨리 와 돼지들아 히히히 뭐야 매는 아니죠 저것들 우리를 먹는 애들은 아닐거야 그냥 곡식이나 먹고 자라는 그런 새들일 거예요 그치 가자아 가자 가자아 당근 먹을래? 너 좀 색깔이 이상하다 애들이 이제 나만해졌어 히히 사과를 먹을것인가 저걸 먹을것인가 저게 더 맛있어 보여 얘들아 엄마는 이제 늙었단다 엄마가 늙어서 여운을 못잡아주더라도